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6월달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들이 배에서 캠핑을 한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우가 다시 열렸어요 6월달에도 두 번 정도 다시 열리는 바람에 저희가 부랴부랴 어저께 짐을 싸서 아이들과 오늘 와이프랑 같이 전날 배 위에서 물 위죠 바닷가 한가운데서 캠핑을 한번 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 대망의 새우 잡는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침에 새벽 한 5시부터 해가 떠서 지금 아침 7시인데도 지금 온도가 한 65도 70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 반팔을 입어도 이제 막 더워요 덥기 시작해서 막 땀이 나려고 합니다 새우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렇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뭐 꾸준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들어오고는 있는데 지난 영상 때 그 미국 옹인님과 함께 할 때는 배들이 엄청 많았어요 정말 뭐 진짜 뭐 끊임없이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좀 끝물이라 그런지 배들이 그렇게 많이 넓습니다 새우가 없어서 안 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좀 마지막 끝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뭐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우가 없어서 안 왔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이따가 12시가 되면은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제가 영상으로는 지금 담지 못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 배박을 하면서 새우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때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꽝이었어요 뭐 저희가 뭐 팥이 하나였기도 하지만 한 35마리? 한 40마리 정도 밖에 못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족이 다섯 명인데 뭐 다섯 명 리밋을 다 채울 순 없지만 그래도 한 최소 한 100마리 200마리는 잡아야 저희가 좀 저녁 때 뭐 사람들 좀 불러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어 35마리 정도 밖에 못 잡아서 그때는 그냥 아예 영상이 그냥 폭망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심기일전에서 재도전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 지금은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아침을 이제 좀 먹고 어 팥을 준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크리스의 복수전 새우잡이 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한여름입니다 한여름 어 지금 여기 마리나를 지나갈 때는 어 시소 5마일 이내로 아주 천천히 가야 됩니다 아주 천천히 뒤에 웨이브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가야 돼요 아 그럼 새우 잡는 곳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끼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미끼를 제가 좀 구글링을 해서 어 뭐 고양이 사료 그리고 고양이가 먹는 해산물용 해산물로 만들어진 어 그 뭐 통조림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잡았었던 그 송어가 있어요 송어 송어를 잘게 이렇게 좀 자른 다음에 이거를 푹 삭혀갖고 어 이제 물이랑 이렇게 반죽을 해갖고 아예 이렇게 다 불려 놨습니다 아예 그냥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그냥 쑥 하고 퍼지게끔 어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로도 오늘 새우가 안 잡힌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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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이야 꽝 그러면은 이 바닷가에는 여러분 새우가 없는 겁니다 새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진짜 이거 미끼를 한 일주일 전부터 제조를 해갖고 어 준비를 했는데요 어 오늘 그 결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 미끼를 다 통에 담았습니다 어 냄새가 좀 이렇게 뭐라하지 역한 냄새가 좀 나겠나요 이걸 다 이렇게 좀 뭐라하지 숙성을 시키고 한 일주일 동안 밖에다 내놓고 어 냄새가 막 고약하게 나게끔 그래서 이제 새우가 달려 들게끔 만든거라 어 사실 냄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어 새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미끼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한 6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 그래서 간단하게 이 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이 새우망은 무게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깊이가 어 던지 액스 크램을 잡는 것 보다는 깊은 데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이 뭐 조류 해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팥이 이제 밑에서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새우 케이지 안에 좀 무게를 달아 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캐스트라이온 그 쇳덩어리가 있어갖고 어 새우 이 팥 밑에 쇳덩어리를 밑에 두 개를 부착을 해 줬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총 무게가 대략 한 40파운드? 한 50파운드? 4, 50파운드 정도 됩니다 무게가 상당히 나가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손으로 끌고 하려면은 200에서 뭐 한 300피트 정도 내려가는데 이거를 정말 손으로 끌고 그러면은 어깨가 남아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와이프님께서 저 고생하지 말라고 새우 올리는 기계를 하나 사놨습니다 요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새우 팥을 준비를 다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 거는 작은 부표인데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부표가 계속 이제 떠 있겠죠 떠 있으면서 이 부표가 이 케이지가 밑에서 이렇게 플립되거나 이렇게 뭐 쓰거나 뭐 이렇게 좀 왔다갔다 거리는 거를 균형을 잘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기 때문에 요런 거 하나 이제 사 위에 바로 이렇게 달아주셔야 되고요 새우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뭐 400피트까지 400에서 500피트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450 정도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류 해류가 이제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딱 일자로 쓰질 않아요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이 물 방향 따라 이렇게 밑에 케이지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위에 이렇게 기웁니다 이렇게 기울기 때문에 실제 물 깊이가 뭐 100피트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100피트인거고 기울게 되면은 100피트가 더 되겠죠 그래서 한 120피트, 130피트가 되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이 라인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던지고 싶은 장소가 300피트짜리다 그러면은 최소한 350에서 400피트 정도는 줄이 충분하게 있어야 이 부표가 물 속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충분하게 준비하시는 게 조금 뭐 뭐라면 팁이라면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던지고 나면은 이제 내 팁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구표가 또 이렇게 노란 게 있어야 됩니다 새우는 노란색이에요 왜 개는 하얀색이랑 빨간색이랑 이렇게 섞여있는 색인데 새우는 꼭 노란색이어야만 한답니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대요 이게 사실 뭐 같은 새우나 개나 다 같은 뭐 값감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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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런 부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새우는 꼭 노란 거를 사용하셔야 되고 던지니스는 여기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섞인 거 그거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부표를 딱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 크리스티비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의 그 새우 빵마리의 복수전 오늘 성공할지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9시 땡 했고요 던지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기대됩니다 지금 딱 던졌는데 과연 첫 번째 팟에 몇 마리가 들어가 있을지 아 진짜 이번엔 미끼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자 가위바위보해 둘이 가위바위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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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이겼네 내가 하는 거다 자 던지세요 태우야 많이 갖고 와라 해 태우야 많이 잡혀라 태우야 많이 잡혀라 나 아팠다 태우야 많이 잡혀라 나 아팠다 나 아팠다 나 아팠다 나 아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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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위보 여러분 제거 맞죠 크리스티비 남의꺼 올리는거 아닙니다 여기 입양개에다가 걸고 보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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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몇마리가 더 있을지? 민준아 앉아 민준아 앉아 민준아 있어 있어!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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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마리 엄마가 맞은거 같아 아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 잡았어 잡았어 몇마리야? 30마리 되겠다 내가 맞힌거 같아 명건이 주워 민준이가 장갑게 옆에도 넣어 선희가 가만히 있고 선희 세례가 웃고와 너 둘 하나 아빠 100마리 더 있어서 무거워서 못뜨겠는데 아 겁나 무거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5마리 같아 아 25마리 엄마 친하네 아 25마리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제일 가깝지 너네는 30마리이고 10마리잖아 지금 다시 던져야 되겠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빨리 던져야 돼 두 번째 가기 전에 빨리 여기 아 역시 이 맛이에요 여러분 잡아서 바로 자 2분 됐나 이렇게 신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역시 미끼를 이걸 좀 신경을 썼더니 초반부터 그래도 좀 잡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두 번째 팟 갑니다 신났다 야 첫 팟에서 30마리부터 조금 다 30마리 조금 다 30마리 자 이게 뭐 이게 뭐야 이 팟을 끌어올리는 기계인데 한국에서 왜 어선 통발 같은 거 인양할 때 쓰는 뭐 인양기?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?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조그만 낚시배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 없었으면 정말 여러분 어깨 빠질 뻔했습니다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새우 잡으시려면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나는 체력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한번 몸으로 떼울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번에 여름에 던지니 스크랩 시즌이 다시 오픈을 하면 그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저희 집안에 결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Father's Day 선물로 미리 사셨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구요 누구든지 이걸 갖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남자분들은 사모님한테 꼭 여쭤보시고 결제 받으신 다음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하하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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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까랑 비슷하게 30마리야 자 여러분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스물 넷 스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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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여섯 와 한마리 더 적었다 자 자 요번에는 미끼를 두 개를 넣어야 겠어 요번에 여러분 미끼를 하나 더 넣습니다 여기다가 자 세번째 다시 들어갑니다 하치기 하치기 네 여러분 지금 두번째 파셋은 스물여섯 마리가 들어있어서 한마리 더 잡았습니다 처음보다 저희가 배에서 아까 한 다섯개 정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5개 정도 45개 정도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여기 아이스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인다 아! 아! 이게 통했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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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 스물 이거봐 아! 스물하나 스물하나 여러분 아! 두번... 아! 세번째 파셋은 스물한마리 그래서 어... 45마리에 스물하나 66마리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지막 기회를 하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쪽 좀 다른 장소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새우를 사람들이 엄청 잡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팟을 새로운 장소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 자 자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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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야! 뭐야 없어?? 에어? 있잖아! 두 마리? 네 마리? 빰빰빰빰 빵 빰 빵 방해 어이가 없네 잠도 안 자고 연구해야 하는거 아니에요? 뭐야? 몇마리야? 3마리? 그래도 구표를 잊어버릴건데 3마리 이거 초반에 조금 잡히더니 뒤로 갈수록 안잡히네요 자 일단 그래도 뭐 오늘 그래도 점점 좋아집니다 수확이 첫날 뭐 제가 한 40 몇마리 잡았고 미국 공인님에 왔을때 그정도 잡았고 두번째 왔을때는 뭐 33마리? 37마리? 그 밖에 못잡았어요 그래도 지금 세번째 도전인데 그래도 한 70마리 잡았습니다 뭐 제 1인당 그 개인 한명분의 그 미믁이 80마리인데 어 네 지금 이제 1시가 되서 새우잡이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팟을 정리를 해서 이제 다시 그 마리나 그 보트 런칭하는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저기 이쪽에 보트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마지막 팟을 걷어들어 올리고 이제 다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70마리 성공적으로 오늘 채취를 했구요 이제 집에 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겠죠 오늘은 제가 회로도 한번 먹고 뭐 초밥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리고 요번에는 한번 네 여러분 저희가 집에 도착을 했구요 제가 새우를 회로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껍질을 다 깠구요 그리고 오는길에 굴양식장이 있어서 석화 석화도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아이들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삶았어요 아 일단 대한민국 사람 밖에 초고추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6월 16일날 또 가야 되네 요번에는 삶은 새우 야 이거 진짜 몇 시간 전만 해도 지금 바닷가에서 헤엄치던 그런 새우를 잡아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야 요번에는 간장에 고추냉이 간장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삶으니까 살이 그냥 쏙 하고 빠집니다 삶은게 확실히 더 이렇게 좀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도 나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독도새우라고 불리는 꽃새우죠 뭐 닭새우라고도 불리는 것 같은데 워싱턴주에서는 이 새우가 잡혀요 그래서 뭐 1년에 뭐 단 하루 이틀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4일 정도 열리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은 요거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소주를 진짜 부르는 맛이에요 와 정말 맛있구요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 함께 즐거운 해산물 만찬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그럼 크리스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